비밀방이 있나요? 아 근데 모독특이 이거 쓸려고 하다가 그니까 뭔가 능력이 있는 무기야. 쓸려고 하면은 꼭 쳐맞아. 쏘두고도 마찬가지 쏘두고 먹었는데 쓸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1인분도 못했는데 조심 폭탄일수도 있다 상점이다. 안녕하세요 오 볼리뽀어 볼리뽀어 좋은건가? 볼보 볼리뽀어 비싼다 차라리 체력 사는게 낫겠다 지 나왔는데 모독은 못봤어요 아 진짜요? 아 좋댔다 얘 너 왜 저주냐 아 얘가 저주거는구나 좋아 어 그렇지 와 어 아 열쇠 필요해 내가 상자 하나 열었나요? 다 열었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강철돈주 쓰면은 돈주나? 방정리하는거지 아아 이거 쓰면은 방정리해주는거야 그치 방정리해주는거 가면은 방클리어돼있어 아 이런C 왕방이네 어 왕방이네 야 그러면 여러분들 쥐갈 쥐 봐보자 쥐 시체나 쥐갈공명이 나올만한 대로 보자 어디 나왔어요? 전 못봤어요 여긴가요? 근데 이것도 공포탄사서 열어야 되잖아 쥐 어딨지? 아까 막 쥐 뛰어댕겼어요 그래? 나는 왕 여긴가? 밟아서 열면 돼 아 그래요? 오른쪽 아래 여긴가? 밟아서 열면 된다 어딘지 모르겠어 상점위의 방 아 여기 여기 아님 여기 위 아 여기 위 여긴가? 어 여기다 그치 여긴데 왜 안열려? 여긴데 왜 안열리지? 어 막 비벼? 어 오야 알아서 비벼 오와 우와 대박 아 열쇠 어 아 예 팔았지 열쇠 휴 휴 다행이다 깜놀할뻔했네 휴 어 자 철커덕 일단은 공포탄 두개 쓰고 오자 공략 안 봤어요 저 한 번도 안 봤어요 다른 스트리밍 한 것도 안 봤어요 여기 전에 갔다가 모지하고 그냥 갔잖아 여기가 지갈공병이었어 여기가 와 지갈공병 오다니 그거라는게 빨라요 머독특 가다가 넘어짐 여기서 뾰 간 다음에 한 번 더 뾰 헉 지갈공병 문 열어 허아 헉 헐 여러분도 열었어요 지가공명 헐 이제 2층 보스 잡고 올게요 3층이구나? 어 잘 굴러가야되는데 ㅈ됐다 어 어 보스 잡고 오자 총이 구덱인데 보스 위에서 좋은거 주면 되죠 보스 위에서 좋은거 나오면 되죠 일단은 체력 많잖아요 텔포트하면 되요 앗 되쥐 안녕하세요 아 겟 siitä 걔 덩어리다 얘 따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스읍 민머리 대머리 아다다다 미안해 어이여 어이여 아따타기 tac 미안해 안 돼 이 박아 December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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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또또 그거 간다 자! 방어! 후후 여리 여리 오우! 깨진다 빨리 잡아! 그렇지! 잡았다 아 멍청하게 체력 한 대 맞아버렸네 오! 체력풀이다 아싸! 아! 해피도녀 반지! 구르는 거 빠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그치? 구르는 거 빠르는 건가 이거? 일부 조기종영각이야? 계절에 기급기급 그치? 이거 구르는 거 빠른 거야 이거 나이스 아 X됐다 근데 나 무기가 쓰레기야 어 구르는 거 개빨라 빨리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지가리 갑시다 여러분들 훈수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올려도 안됐지만 훈수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훈수 안받으려고 저도 공룡 안벌려고 일부러 다른 분들 방송 안본 거예요 갑옷 살까? 뭔 소리야? 40 얼만데? 아 아 돈 안된다 아 8원이 부족해 8원 안되겠다 갑옷 사자 갑옷 공포타는 다음중에 가면은 줘 총을 팔수도 없어 얘들아 갑옷 사자 갑옷 사고 가자 헉 헉 헉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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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군명 잡으러 왔어 멈춰서 어 으챠 헉 가자 가자 조저버려 오늘은 싹동독이 아니야 뜨액 지가오명이 녀석 뜨액 Familie 네 지금 보스가 최종보스 보다 쎄요 최강 보스에요 뜨액 이새끼 여ère 아이템 처먹었imeter 지 가져와 가져와 허어윽 호우 매 können 보세 처음 하잖아요 기묘하날 기묘 조조알이네 조알 아 아 먹은게 아니지 봐봐 처음하잖아 오 욕 suscri 어 뭐야 맵이야? 맵이 이거네? 내려가라고? 내려가라는건가? 아 길이 없네 진짜 내려가자 믿는다 지새끼 일로와 어 뭐야 어 뭐야 맵 맵을 모르겠네 어느 쪽파트 가볼까? 여기도 쩌보충이 나오네 쩌보충 어요! 아 써버렸다 괜찮았어 위험했으니까 어 다 죽었네 어 깜짝아 아 뭐 훈수 있는거 보니까 그거다 어 잘 봐 어? 이런 무기들이 있다고 어 알어 니들 옛날에 훈수했잖아 그 기어 케이스 후발놈들아 이거 여기 보면은 어 어 어 이거 치즈가 방향이잖아 그지? 내려가고 오른쪽 내려가고 왼쪽 밑에 왼쪽 어 다시 돌아가면 괜찮지 않나? 한번은 봐줘? 그러면은 이거부터지 이거 뭐 어 다행이야, 처음은 괜찮다니 어, 자, 아이 켜 처음으로 돌아가로? 아니 내가 본 채팅은 처음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서 이어서라는데? 아니 내가 본 채팅은 거기서 처음부터 가 처, 거기서 처음으로 해 되돌아가지 말라메 일단 알아서 해보자 이제 오른쪽 가보자 설마 망했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어, 뭐야, 나 이거 왜그래 끝이야? 어, 좋아 그리고 그리고 내려가 어, 얘 6층이라고 했는데 왜 여깄어? 그리고 아 그리고 아, 훈수춤 국혐 진짜 좀 담으세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왼쪽 이거는 미리 뽑아놔 다행이다, 얘네들은 난 온수네 사신 사신 들어가 어 으악 사신 들어가 어 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어 그래도 족같은 얼굴 더 개같아 됐스 어, 됐다 아 오케이 저희 재민이들이 그랬어요 댓글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않아 일방적인 용을 하지 자, 그리고 내려가야지 내려가고 왼쪽 내려가고 왼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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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 3명이면 할만해 공격해 닥트락 닥트락 공격 끝났어? 알았어 저 빨간색 맞으면 체력 한 칸 날로 원래 반칸 났는데 더 많이 달아요 오케이 그리고 왼쪽이었지만 다시 확인해보는 거야 그렇지 마지막이다 어 어 뭘 줬다 막기 왔나봐 막기 왔나봐 막기 왔나봐 체력 총알 총알 막기 왔네 이 개색 아 빡쳐 막기 왔잖아요 여러분들 저보고 뭐 빡대가리 대가리 있냐 대가리 있냐 한 새끼들 다 엎드리세요 반사하겠습니다 세이브 안되고 아 이제 이제 걘가? 어 대 어떻게 나 총이 다 구데기야 아 총이 구데기야 나 어 뭐야 어 뭐지? 나 눈 비비 있었는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 가자 하 하 지갈공명 지갈공명 떼에에에에엑 이놈 왜케 고백이 헐 이색 여기에 자신을 끼어넣었지만 지처럼 갇혀버린 검다 아 말도 검다 이거 세원으로 계속 내 신경을 계속 겐 건드리고 계십니다요 이젠 부탁볼캅쇼? 커다란 치즈양반 이 새DO God 마스터시프 지갈공명 이리와 드디어 너를 보는구나 니가 그렇게 대단해? 이리와 오 잠깐만 오와와워 아예요? 뭐야? 우어어어어 이끌어 새끼 일로와 마스터시프 지가홍명 일로와 디디 아무리 보는구나 니가 그렇게 대단해? 일로와 오 잠깐만 어업! 어! 어어 oooㅗoo ㅇ우ㅈ우 Dawna 아ㅗ억억억억억 아 찢으 이거 취추 어ícios 어 잊해icios Meng 으아아악 으아아악 따아 자가gg 으아아악 너무 늦었다 어우 굴러굴러 굴러굴러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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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 치ы 너무 아프 reminiscent 어 너무 아픈데 잠깐만 어 너무 아픈데 어우 me 너무 아픈데 이거 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유요요요!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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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렸어! 너무 느렸어! 금융하면 안돼!! 끄아아아아아아악!! 어어? 아 보이는구나 이게 궤도가? 궤도만 소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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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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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이트다 아 야 이트리, 이패다 나 아이템 먹고 와도 되나요? 휴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아 저럴좀 저럴고 남은거 없냐? 알았다 근데 이거 엑스비전 써봤자 얘들아 얘랑은 시너지가 없는거 같은데 얘랑은? 얘가 워낙 빠르니까 더 빨리 내려가나? 자 갑시다 오우 아 이거 얘 커다란갑다 아씨 뭐야 뭐 용이야? 두레 로봇이야? 찪 아 뭐 드래곤이야? 야야야야야 아유씨 욱 욱 욱 욱 욱 욱 욱 아 괜찮아 괜찮아 얘는 안맞..자 자 머리가 지러..앟 으아앟앟앟 어어..어? 어어..어허헛 어어.. 괜찮아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때려,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이 안죽으면 계속 이 잡을 수 있는거 아니야? 아니래 그거는! 나 이제 그게 없다, 아우 자 방패 오, 어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옹!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밀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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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마 밀지마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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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와 야 방패 개좋아! 아 너무 아깝다! 아 꼬맹이야 밀었어 와 방패 너무 좋았는데 그치? 야 아 아깝다! 야 방패 개사기야! 나 저거 완전 과소평가했는데 아니야 밀어서 죽은거야 밀어... 밀어서... 아 근데 좋았는데 총이 구지고 이 아이템들이 좋았어요 체력도 짱짱 많고 좋았는데 무기가 에바였다 방패 빼고 무기가 에바였어 이거 약간 수비형인데 그래서 잘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갑니다! 아 너무 아깝다! 어 첫패 너무 맞았어 음... 아깝다 3패까진 보나했는데 깝이 음... 봐봐 나 3패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아... 이런 씹새끼들 진짜 아아... 말했지 제발 아는척하지 말라고 난 저게 끝인줄 알았는데 아 극혐 진짜 레알 진짜 이런 애들이 망치는거야 아아... 아는척하는 애들 훈수하는 애들 아는척하는 애들 도와달라고 할때만 도와주시면 되는거에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때만 알려주면 되는거에요 어 어 아아아아 일단은 뭐 예 일단은 뭐 좋아 왜 안먹어지지 이게? 아까부터 하트가 안먹어져 어 뭐지 버그인가?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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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드리블야되네 애들아 내가 말하고 맞자고 치지마요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여러분들이 할말 제가 다했으니까 굳이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은 열쇠 하나 있고 아! 열쇠 하나 써서 이 세개 먹으면 이득 아니야?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아 너무 아깝다 와아 근데 1탄에서 너무 많이 나와줬어 1탄 그 화살 그 화살 나올 때 약간 이렇게 느리게 하면서 약간 피해볼까? 아 걸읍시다아 아니 열었는데 고물이 뽀기면 나오는게 아니 내 열쇠 썼는데 아니 이건 뭐지? 마치 가챠 같애 카스올라인 가챠 느낌이야 2천 한 번 뽑는데 뭐 3천원 5천원 했는데 똥 나온거 그 느낌인데 아 펫이야? 고물이 아니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고물가 생겼어요 제가 외모로 판단했다 아 내가 지금 누굴 외모 보고 판단한거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초조바울 통탄이다 비.. 어? 무기언동 팔 수 있는거 똥 좀 먹어도 팔아버립시다 이거 데미지 올라가잖아요 괜찮은데 저거 오호 아이고 괜찮은데 저거 어어 열쇠 두개 어? 열쇠 근데 1.5천 다시 갈수도 있고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1.5천 다시 갈까? 열쇠가 근데 4개 필요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열쇠자 하나 팔기 때문에 보스방에서 하나 준다면은 할만해 피해주고 사실 여러분들 이게 사기야 총탄이 너무 좋아 어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책 잡아줘 네이버야? 아이고 아 너무 아깝다 진짜 그 심판의 중요 좋은 약간 이 위대함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여기로 갑시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우와 한방 놓아줄까요 이건 고무랜 가자 이거는 고무랜 가버리죠 여러분들 에 독주사기 개쓰레기 나도 맞는거 걸읍시다 어 열쇠 두개 필요해 에 걸읍시다 아깝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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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초록색 좋은데 초록색보다 쓸만하거든요 오 공포탄 줄거면 열쇠 주지 하 하 하 어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엥? 이거 살까요? 이거 저주받은 통 어 나 돈 왜케 많아요 근데? 잠깐만 나 돈 왜케 많지? 백원 아니 돈이 왜케 많아 첫번짼데? 저주받총탄 열쇠 우와 좋아좋아 운빨이 돈은 근데 이거 웅천나게 돈 많이 줬는데 일탄이 백원은 스읍 대박인데? 왕이다 아 이거 개다 브랄 아 음? 안녕 머독이 악한 애다 이때때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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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지면서 오케이 캔슬해주고 어 상자 뒤집어냈는데 어휴 아 또 패턴 이거 싫어 이거 오면서 쏴갖구 어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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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어 좋아 아디어스 됐다 열쇠 됐다 열쇠 아싸 열쇠야 그 다음 우와아 이거 히죽히죽 리볼버 갖고있으면 쌍고총 나간다메 한대도 안맞았고 열쇠 세개입니다 여기를 열어볼까 아아 에반데 여기 열쇠 두개 들어가 열쇠 보충가면 두개 필요하고 으으으음 그냥 비밀방 일찍시다 비밀방 아아 맨 왕 열쇠 공포탄 구운솝 으으으악 콱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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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데에에에에ă의아 아니 열 다섯개 말야아 우아아아 대박이야 지금 아 요거요거요거 여기이 이거는 뿌슬까 아흐 일단 여기 열자 어 이건 열어야 돼, 이거는 이제 1층이야, 이제 1층인데 저주받으면은 괴물 나와, 사신 감당 못한다 어? 와아아아악! 이게 뜨다니! 와아아악! 와, 이게 떠! 희생기죽이! 와아아악! 쌍꺼총, 쌍꺼총! 얘가 총탄버라트 총, 그러니까 총탄 형제 있는데 걔네들 쓰는 총인데 와, 이게 뜨다니 미치 확률 미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우와아악! 야, 일단 되게 좋아요, 일단 일단, 일단 1층 너무 좋아 이, 이 기운을 이어서 여기도? 우와! 이거 크잖아, 여러분들! 죽이면은 탄약이, 주는 거 그치! 우와! 대박! 우와, 패시브까지 너무 좋아! 희주기죽이, 아이템 할인도 있다고요? 가격 똑같은데요? 어... 우와, 대박이다! 일단은 1.5층 가자! 무조건, 지금 1층 파밍 너무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오른쪽 300발은 같이 쓰는 거야? 같이 쓰는 건가? 저주받은 10저주야! 여기 저주받은 9, 9인데 내가 지금 이거 있어갖고 10저주돼! 그러면은, 10저주되면은 그사신 나와, 사신 저주받는건 구저주로 만들어주는거라 사신 안 나와요 아니 저 수, 이거 아이템 있어갖고 10저주 된다고요 구저도 고정 9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먹으면 9가 돼 그러면 하나 더 넣으면 10이 되는 거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거구나 근데 이게 저주이면 세지잖아 그치 안돼 안돼 아 얘들아 굳이? 방 더 넣는 거 힘들어져 보스가 나오면 존댄다 지가공명 시뻘건 어? 고추장 붙이고 있는 약간 살인계에 휩쓸린 빙이 된 지가공명 나온다? 뒤진다 데미 두배라고? 야 나도 두배로 맞아 맞으면은 어? 나도 두배로 맞는다고 아 이거 이거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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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러 걸러야돼 욕심내면 진다 여기였나? 1초모쯤 갈 수 있는거 아 여기지? 여기 아니 여긴가? 아니 밑에군가? 갑자기 아이템 너무 좋으니까 과부하 걸렸어 여기였나? 히웅 왼쪽 위였나? 아 여기 위 아닌데? 맨위 네모난거 있는거 아 여기지? 어 쫄았어 왜냐면은 지금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기능성이 있다 아까 1층 무기 꼴았는데 지금 1층 무기 좋아 상음도 좋구 푸시시 해주구 여기다 여기 문이 열렸다 아리오스! 아주 좋아 히죽이정은 왕한테 쓸거야 왕한테 왕한테 쓸거야 더블총 모더트 공성에 황장하는데 더블건은 더 좋아함 여기 2층에 써야 돼 2층에서 데미지 쎄 지금 와.. 안데!!! 괜찮아? 이러면 근데 저 왜 공포탄 3개 field 아 2개보다 많으면 Theatre 맞 나 환약신이 있어야 돼 괜찮아요 맞다 화 어헉!! 흘밖어 씨빠씨빠 举ыв 여러부룼 어 50펀데 그래 차주잖아 그게 어디야 떨어져 방 돌고 장전에 알어 얘들아 이게 정말 사귀면은 똥색 상자에 안나와